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현행 42.5%고, 2028년에는 40%로 떨어집니다. 지난달 27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은 OECD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, 따져보니 아니었습니다. 실제로는 10%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죠. 그럼 정부는 왜 그런 답을 내놨을까요? 이혁중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지난달 27일 연금개혁안 발표 당시 정부는 국내 소득 대체율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못박았습니다. 실제 우리나라의 보험 요율은 9%로 OECD 평균 18.2%의 절반 수준이지만, 소득 대체율 비교에선 오류가 있었습니다. 국내 소득 대체율은 42.5%, OECD 평균은 42.2%인데 기준이 다릅니다. 국내는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, OECD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 OECD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31.2%로 떨어져, OECD 평균보다 11%포인트 낮습니다. 기초연금을 반영한다 해도 35.1% 수준입니다. 1998년생이 38년 동안 가입해서 받는 금액이 중상위 소득자들도 100만 원 초중반대가 예상이 됩니다. 상대 빈곤선인 132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란 얘기고요. 이에 대해 복지부는 OECD 통계가 개별 국가의 세부 정책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또 일본의 경우 소득 대체율은 32.4%지만 보험료율은 18.3%라며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